사건 브로커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광주지검은 브로커에게 뇌물을 주고 승진 청탁을 한 의혹이 제기된 목포경찰서 소속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퇴직 경찰 출신 브로커들을 통해 2021년 당시의 전남경찰청장에게 승진 전보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검경 브로커 연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전남경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내일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